자 이제 우리 황희홍씨를 응원하러 오신 분들 오늘도 여기 매진입니다. 전체 저는 이제 티켓을 찾아드렸고 한 분은 제 이름을 하고 탄 것 같아요. 황희홍 만세입니다. 네 황희홍 만세. 새침님도 많이 보내요. 네 황희홍님 만세. 황희홍님 만세입니다. 황희홍 만세. 황희홍 만세입니다. 저기 많은데 우리 전부 다 많은데. 우리 유진님도 있고 여기 매진단이. 안녕하세요. 네. 함께 회원님 오세요. 여기 많은데 여기 마련하는 데. 아 여기 오시나. 네. 여기요? 네. 어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영웅씨한테 한 말씀 말해주세요. 어제 했는데. 또 하세요. 영웅님 오늘 서울 콘서트 너무 즐겁게 잘 보겠어요. 너무 축하드리고요. 항상 응원합니다. 영원히 응원합니다. 따봉 영원히 최고. 따봉 많이 응원해주세요. 저 진유밤입니다. 네. 진유밤. 아 안녕하세요. 진유밤이시구나. 아이고 은정님.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? 열 명이요.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? 저는 아는 거고. 세발하게 세발하게. 그랬구나. 우리 지금 황희홍님. 여기 전부 포토존입니다. 오늘은 메리미가 없네. 한문이 딱 뵙겠어요. 아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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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좀 찍어봅시다. 나 찍어줘요. 찍어줘요. 일로와. 일로와요. 일로와요. 하나, 둘, 셋. 손녀들이랑 오셨어요. 끊었다. 아니요.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여기 이제 오후 4시가 되면 입장이 될 거예요. 봄날의 고백. 우리 황희홍님 쭉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지금 안녕하세요. 또 사진 찍으실게요. 프란체스카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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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날 김미옥이에요. 아 그러시구나. 네. 이렇게 들고 비디오까지 파요. 네. 아 그렇구나. 네네네네. 그 김미옥님이시구나. 제가 김미옥이에요. 네. 한 말씀해 주세요. 네? 뭐라고요? 그 첫날 영웅씨한테. 영웅씨한테요? 네. 고백한 거 말하는 거예요? 네네네네. 저기 사랑 고백을 받았거든요. 네. 그 높임말 말고 반말로 한 새침이 김미옥입니다. 그래서 그때 파딱파딱 뛰셨잖아요. 파딱파딱 뛰었어요. 네. 영웅씨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백년, 만년 응원해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미인이시요? 사진 한 번 찍으세요. 네. 사진이요? 네. 일로 오세요. 어디까지? 일로 오세요. 아이고. 하나, 둘, 셋. 따봉. 따봉. 네. 네. 저 분이고요. 저 분이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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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네. 네. 사랑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우리 황용 영웅이 사랑해 주세요. 같이 찍어야 되는데. 아까 빼고. 은정님. 은정님. 우리 은정님. 어제 사둔이랑 왔다는 우리 은정님이 바로 이분이세요. 아유. 눈썹 진하게 문신하셨네요. 예쁘게. 아유 예뻐요. 사준이 어렸을 때 너무 잘한다고요.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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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얘가 스태프인데. 네. 일로 오세요. 네. 네. 말도 안 돼. 내 걸로 찍어야지. 잠깐만요. 나 처음부터 내가 안 되고 스태프 찍어도 뭐야. 네. 일로 오세요. 자. 파이팅입니다. 황용 화이팅. 이렇게 해. 네. 잠깐만요. 잘생겼지? 하나. 일로 오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. 네. 감사합니다. 황용 씨 응원 많이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네. 멋있으세요? 아유. 네. 너무 잘생겼어요. 안녕하세요. 사전에 구경하려고 나? 파이팅입니다. 네. 황용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황용은 많이 해주세요. 이제 들어가려고 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4시의 입장 줄이로 해서 들어가시려고 저는 잠깐 카페를 또 보여드릴게요. 네. 정말 대단합니다. 자. 카페로 한번 가볼게요. 카페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여긴 황용 씨 천국이야. 여긴 황용 나라예요.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황용 씨 나라입니다. 여기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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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용 만세. 안녕하세요. 황용 만세입니다. 네. 황용 만세. 봄날의 고백. 굿즈를 사시려고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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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늘도 여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황용 만세입니다. 황용 만세. 바로 여기 이렇게 황용 씨 해바라기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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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익꼬 님. 네. 또 오셨네. 네. 맞죠. 저기 예쁘다. 네. 그랬구나. 우리 영웅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아 영웅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그럼 일본에 얼마나 계신 거예요? 요번에 요거 보고 17일 날 들어가요. 또 들어가세요? 많이 응원 해주세요. 그럼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카와이네.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야 일본 팬들도 우리 에이코 님이세요. 에이코 님. 안녕하세요. 황용 님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. 오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황용은 만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원탑입니다. 네. 황용 따봉. 어? 이거는 옛날 스타일인데. 머리가. 이야 우리 황 부장님. 네. 네. 황 부장님 아니에요? 황 실장님이에요? 네. 실장으로 오랜 시간. 아유 안녕하세요. 황 아저씨. 아유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. 자 여기는 카페를 들어가시려고. 안녕하세요. 황용 씨 팬 여러분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황용 씨. 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황용 카페 들어가려고. 오늘 날씨가 좋아서. 안녕하세요. 전부 다 황용 씨 팬들이에요. 전부 황용 씨. 여기도 황용. 안녕하세요. 잘 먹었어요. 황용 만세입니다. 네. 만세. 네. 야 우리 황용 씨의 공연할 맛 나겠어요. 여기 우리 오른쪽에 있는. 네. 저기가 구루나루지. 구루나루. 네. 여기에서 많은 팬카페가 열리는데. 특히 황용 씨 팬들은 대단하다. 야 영원히. 야 영원히. 에이코 선생님 또 봬요. 오늘 공연 재밌게 오세요. 네. 자. 아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세요. 네. 행복하세요. 네. 네. 영웅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쑥스러우셔서. 화이팅입니다. 네. 아유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우리. 안녕하세요. 아유. 화이팅입니다. 네. 우리 황용 씨. 팬 여러분들. 네. 황용 만세 해주세요. 네. 황용 만세. 네. 화이팅입니다. 네.